국토교통부가 로또아파트 열풍의 주인공인 DH자이 개포를 계약한 모든 당첨자에 대해 13일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특별공급 444가구를 포함한 1,690가구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한 당첨자들이며 부적격 의심 판정을 받은 500여 명에 대해서도 재주사가 진행됩니다. 국토부와 함께 강남구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위장전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8일 예정됐던 예비 당첨자 추첨 일정은 이번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